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합니다. 예비비 활용부터 업종별 기업 지원, 또 자영업자 지원까지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현지 상황을 들여다보면 중국에 공장을 둔 우리 기업들은 가동 중단부터 원자재 수급 난항까지 더 큰 하락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 분야 피해는 물론 대중 수출 타격도 예상되는데요. 우리 정부의 각종 대책부터 중국 내 상황까지 자세한 내용 호세대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좀 앞서서 국내 확진자 상황부터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지금 19번 환자가 나타났죠. 싱가포르 방문 과정에서 이제 아마 감염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중국과의 어떤 교역이 상당히, 교류가 상당히 밀접한 나라입니다. 더욱이 밀집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과정 속에서 감염이 되신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국내로 유입되면서 제3차 감염 경로가 발견됐고 그것이 이제 확산 1로에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국내 중국인 유학생과 관련해 대책도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입국일 기준으로 14일간 등교를 중지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학교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중국인 학생들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중국인 학생들이 한국에 와가지고선 일종의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모두 다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하면 아마 관리가 비교적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온 학생들의 상당수가 자출하거든요. 그래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실효적인 이익이 있을지 그게 궁금하고요. 지금 현 상황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실질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학생들이 귀국을 해가지고선 한국에 와가지고선 교학과라든지 교무과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이미 접촉은 이뤄진 것이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또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좀 상세하게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 또 다른 조치를 보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제일 기본적으로 취한 조치가 중국 후베이성에서 건너오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겠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 조치를 놓고 중국에서는 이게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국내에서는 오히려 중국 전역 나아가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도 입국 금지 조치를 좀 확대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사안이 한중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특수한 환경입니다. 이게 방역이라는 것이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바로 실패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금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적인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는 정면에서 보면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한뿐만이 아니라 베이징, 상해, 광주, 선전과 같은 대도시에서의 확산 증가세가 대단하거든요. 사실 지금 진단 시작도 부족하고 그리고 진단할 수 있는 어떤 경로도 지금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한에다가 한정된다는 것은 정부의 어떤 외교적인 방침 그리고 정부적인 어떤 고려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적어도 방역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뭐 정부 관계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도할 정도로 한다. 이것이 사전적인 예방이 되는 것이고 방역의 성공으로 이끄는 결론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 중국에 대해서는 이런 적극적이고 그리고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어떤 조치들은 나오지 않고 상당히 좀 유연한 것 같은 심지어는 더 우려스러운 점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는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중국 전역으로 만약에 정부가 입국 금지 조치를 확대시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중국 정부 쪽에서 좀 예민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글쎄요. 지금 우리가 중국 정부의 입장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세계 각국의 23개국이 중국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 방문자들을 규제하는 데도 있고요. 북경을 폐쇄한 데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홍콩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일국 양재로 해서 중국의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의료진들이 나서서 지금 항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국경선 폐지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중간에 이러한 문제를 너무 외교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다소 좀 우리가 유연한 모습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유약한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천여 편의 항공기가 오갑니다. 그리고 1년에 천만 명 정도가 오가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중국같이 큰 나라니까 한 도시를 폐쇄하고 20몇 개 도시를 폐쇄해서 어떤 통제가 가능하지만 우리 같은 상황에서는 중국의 일개 성보다도 작은 나라다 보니까 이게 과연 실효적인 효과가 있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문가 집단이 의사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방역과 관련된 의료진이기 때문에 의료 어떤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더 이상의 방역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과도할 정도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앞으로 향후에 있을 그러한 걱정과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과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또 이 밖에도 예비비 3조 4천억 원을 투입하는 등 이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정부의 나머지 대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부의 대책은 뭐 실효적으로 보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이건 이론상입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러한 어떤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조치가 지금 이 상황에서 유효한가의 문제는 좀 의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중간의 어떤 경제의 긴밀도라는 것이 상당하거든요. 이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와 같은 완성차 업계에서는 생산 중단이 이제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정부의 어떤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 간의 어떤 노력 그리고 공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의 어떤 행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는 다소 회의스럽습니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의지와 노력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부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요. 지금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면서 조금 전 발표된 속보를 보면 지금 누적 사망자가 56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통계 자체도 좀 의문을 제기하는 소위 축소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어린 시선들이 있던데. 그러한 의구심을 버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진단 시약과 진단 키트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상에서 상당 부분의 어떤 진단 시약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생산량을 늘렸다는 것이 1일 생산량 1,000개라고 합니다. 한 박스에 5개가 들어가니까 5,000개인데 지금 의심 환자, 유증상자를 판별하는 그 규모만 봐도 5,000개 병상을 훨씬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호선산이라는 임시병원을 짓고 거기에 사람을 지금 수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올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중국의 통제 숫자는 상당히 좀 억제되고 관리되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에는 이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좋은 일은, 나쁜 일은 작게 발표하고 작은 일은 뭉개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중국 정부의 만연에 있기 때문에 체제적인 습성과 더불어서 현실적인 어떤 공급 결핍, 공급의 어떤 부족으로 인해서 이 확진자의 수량이 과연 정확한가? 그리고 객관적인가라는 데는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각에도 본인이 어떤 폐렴이라든지 감기라든지 전혀 구별이 안 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못 받거나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내수 쪽 타격을 짚어보겠습니다. 과거 쐈을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알리바바와 같은 대규모 전자상거래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충격이 좀 완화될 거라는 시각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온라인 상거래가 본격화되고 중국이 또 이 분야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전염병, 감염병으로 인한 상황에서 온라인 상거래가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하지만요. 제 지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인데 베이징은 지금 물건이 없어서 배달을 못한답니다. 그리고 원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리 통행 금지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배달하는 사람이 배달을 할 수 없으니까 거래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온라인 업체에서의 어떤 재고량도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매는 전국에서 일어나지만 지금 상황은 아주 특별한 몇 개 도시에서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벌써 27개 도시가 봉쇄 조치를 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27개는 어떤 도시냐? 대부분 대형 도시들입니다. 인구 밀집도가 상당히 높죠. 중국에서는 일선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1,500만 이상의 도시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온라인의 어떤 상거래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의 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기대와 예측이지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그 작동의 어떤 효과가 점점 감소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좀 국내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내에 생산 혹은 판매량이 많거나 아니면 공장을 둔 기업들 이런 것들은 좀 축가기 곤두선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 기업들과 다르게 일부 중국 기업들이 벌써 조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별일 수도 있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핵심 산업이라는 부분, 가장 대표적인 업체 중에 하나가 화웨이, SMIC 같은 회사는 춘절 연휴 기간에도 생산을 했고 또 연휴가 끝나자마자 또 생산에 들어간 업체들도 있습니다. 다만 외국 기업들은 이미 판매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생산 중단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요. 또 조업 중단도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완성차 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플의 애플스토어라든지 아니면 삼성의 플래그쉽 같은 그런 어떤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영업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사람도 다니지 않고 사람도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현지에 있는 업체들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핵심 산업은 어떻게 구별하냐 중국 정부가 명확하게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미리 리스트를 정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게 되면 화웨이, SMIC 같이 아주 대규모의 그리고 생산 단가가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업체들이 주로 생산을 조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정도가 되면 비보, 옥포가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해외 업체들은 오히려 다음 주에도 조업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역차별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오히려 지금과 같은 전염병 확산의 하나의 또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제2의 확산 경로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이 공급망 붕괴 때문에 국내 공장까지도 잠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물류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물류 상황도 지금 넉넉치 않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류가 이동이 지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3차는 수입을 받는 국가에서의 우려 상황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아주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전반적인 생산, 글로벌 공급망의 어떤 차질까지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업체들이 부품 하나 때문에 생산을 못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지금 아주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중소 업체들로 가게 되면 아마 이런 상황은 더욱 심각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정말 많은 부품을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만 그 부품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를 정말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서 이야기했더니 물류 상황의 심각성 이전에 사실은 원자재 시장에 먼저 충격이 좀 오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 중국에서 원자재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 걸로 보십니까?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과거 사스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스와 비교를 하는데 사스 때 중국의 어떤 전 세계에서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은 G2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앞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중국은 세계의 공장입니다. 그런데 조업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수입과 수출이 원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세계의 어떤 생산과 경제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어떤 비근한 예를 들게 되면 석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산 자체가 이제 다운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물동량을 보더라도 상당한 큰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라인에서 지금 상당 부분의 물건들이 배송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타이틀을 보게 되면 이 물건을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배송 기간이 상당히 느려질 것 같다. 늦어지는 그 기간에 대한 담보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 달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생산과 공급 그리고 수요와 어떤 배송, 물류의 문제 모두 다 지금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는 거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 2003년 사스 당시 때나 이럴 때도 굉장히 많은 타격이 올 것처럼 우려가 많은 상황이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뚜껑을 돌아보니까 금방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을 하고 경제 상황도 금방 회복이 돼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타격이 크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판정이 나온 경우들이 꽤 있었단 말이죠. 이번에도 이게 반복될 거라는 기대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스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연속이 됐고요. 그 피해나 확산 경로가 상당히 지금의 상황을 보고서는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과 한 달여 밖에 안 지냈는데 이 확산 경로가 상당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원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원인인지 알 수 없다는 건 경제적인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백신도 개발됐다, 시약도 개발됐다라고 얘기하지만 WHO가 그걸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주저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생산 단가라든지 아니면 부가가치 또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영리 추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영리 추구에 도움이 될까라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백신이 항상 늦어지는 이유는 연구 과정과 실험, 임상 실험 단계가 긴 것도 있지만 시장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중국 정부가 대응을 늦추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상당한 파급 영향이 있었고 이 파급 영향이 있는 본거지가 바로 세계 공급망의 중심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스와 바이러스는 얼마 지나면 곧 나아질 거라는 거는 상당히 좀 낙관적인 예상이라고 봅니다. 또한 지금의 병균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보통의 바이러스는 두세 시간 지나면 소멸된다라고 보는데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 5일까지는 간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72시간이 있더라고요. 진단 시약은 나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진단 시약을 배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적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공급량이 줄어들었고 적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연 우리가 사스 때와 비교하는 것이 합당한가. 기대는 상당합니다. 이미 미국 증시에서도 그 기대가 반영됐기 때문에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만 그것은 심리적인 어떤 결과이지 실질적인 어떤 증거는 아니라고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우리가 시간을 갖고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너무나 섣부른 낙관은 오히려 너무나 큰 실망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심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